안녕하세요. 저는 E3NET의 국내 마케팅을 담당한 이혜준입니다. 우선 저희 부스에 방문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저희 E3NET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저희 E3NET은 국내의 이동통신사에 모바일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CP 업체로서요. 역사는 길지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 게임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지금 저희가 최근에 출시가 된 게임이 있습니다.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스타비치라고 해서 비주얼 슈팅 게임을 모방하고 있고요. 저희가 눈으로 보는 즐거움하고 손으로 느끼는 매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미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게임하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까? 다양한 스토리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에 맞게끔 저희가 게임이 전개됩니다. 게임 방식은 저희가 지금 보시는 대로 그 동그란 게 표시되어 있는 게 파랗게 빛나고 있는 게 별이고요.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두 가지 테두리로서 저희가 제공되는 노트라고 표현을 한 것이 있는데 이 노트가 줄어들면서 별에 가까워질 때 OK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클리어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지속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마지막에 이 게임이 클리어 되었을 때 이렇게 플레이 되었던 길을 따라서 별자리를 쭉 따라가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게임을 클리어하고 나면 별자리 모형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 저희 회사에서 가장 그리고 유저분들한테도 가장 많이 어필이 되었던 대표 게임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게임은 저희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왔던 게임으로 동전 쌓기라는 게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동전 쌓기 게임은 모바일 시장에서도 역사로 남을 수 있을 만한 2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었고요. 그 다음에 모든 유저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원버튼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뷰얼 화면에서 보시면은 버튼 하나를 사용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버튼 하나로 동전을 지속적으로 쌓아서 그 점수를 이제 네트워크 형태에서 랭킹을 올릴 수가 있고요. 하나로만 진행이 되지만 유저분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희 이스리넷에서 자랑할 수 있는 대표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버튼 하나를 이용하여서 제가 지나가는 동전에서 원버튼 이때 버튼을 눌러서 동전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.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원버튼이면서 모든 유저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